오늘 이제 이 영상에서 볼 문제는요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나형 21번 문항입니다 자 얘의 문제는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완전 수능 트렌드예요 봐봐요 평가원 트렌드 여기서 ㄱㄴ 등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기니디 문제가 나오면 맥락을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흐름 자 쓸게요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자 이거를 베이스 이거를 깔고 ㄱ 가지고 ㄴ의 문제를 풀고 뭐 ㄱ 가지고 ㄷ을 푸는 등 ㄴ 가지고 ㄷ을 푸는 등 막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논리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접근을 해볼게요 평가원 문제니까 첫 번째 줄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네 그럼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얘 좀 유명해 x-1의 fx 있지 얘를 미분한 거다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보면 앞에 거 미분되면 얘 앞에 가만있고 뒤에 거 미분되면 얘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안 보일 수도 있죠 이런 거 안 보인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안 보이면은 괜찮은 거고 그런 게 이제 보인다면 곱의 미분 형태가 보인다면 그런 거 보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옳은 것을 찾으랬지 자 그럼 기억을 봅시다 함수 hx가 이거이면 자 이것도 처음부터 봐도 되는데 기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눈치를 또 셀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거면 이 hx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 미분한 게 gx냐 맞잖아 얘 실제로 미분을 해봤을 때 곱의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맞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항상 기억은 이렇게 쉬워요 얘는 특징은 쉽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ㄴ과 ㄷ을 이어서 문제를 풀 때에 논리적으로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h'x와 gx가 여기 있는데 여기 밑에 계속 gx, gx 써있지 이런 것들을 얘로 좀 해석을 해라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ㄴ 그럼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지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우리가 이 멘트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자 얘는 지금 3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f-1 일단 0인 거고 미분에서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3차 함수니까 다행함수니까 미분에서 0 되는데 0 되는 데죠 극값이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가 이제 마이너스 1이냐라고 이제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여러분들 요 이제 ㄴ 보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 이거를 갖다가 이런 학생들은 많이 봤어요 이 gx를 진짜 구하더라고 얘 있지 여기다가 이거를 넣고 얘 미분한 거 여기다 넣고 gx를 정말 구해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고 또 적분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답이 나오겠지 근데 이제 흐름의 맥락 이런 논리 이런 거를 못 잡고 있는 거지 기억에서 방금 g가 h'x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눈치껏 잘 잡아주셔야 된다고 얘가 그러면 h'x, dx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전적분 해보시면은 h1에서 h0을 빼는 거다 요렇게 그럼 우리는 이 기억에서 hx를 뭐라고 했죠? 요거라고 했잖아 그럼 1을 한번 넣어보세요 1 넣으시면은 0 나오네 0 그 다음에 h0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f0 요렇게 되네 그러면 f0이 방금 뭐라 그랬어? 몰라요 아직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이제 이 두 식만 좀 풀어주면 되겠죠? 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다 그리고 얘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을게요 자 한번 빨리 미분해보면 3x 제곱 2x 플러스 1이 aj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그러면 3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것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플러스 1이네 그래서 죽으니까 b는 마이너스 1 요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fx 다 알았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f0을 구하라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b를 물어본 거야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 요렇게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얘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 보기도 요런 식으로 해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디근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또 리셋돼 a,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아니야 자 f0이 0이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는 x에다 0을 대입을 해야 되죠 여기다가 0을 한번 넣어보시면 요 b의 값이 0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b가 없다라는 거죠 지울게요 이렇게 b가 0이면 방정식 이것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한의 실견을 갖는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이 gx 대신에 h'x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맥락을 잡지를 못하고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열린 구간이니까 0을 한번 넣어봐요 그럼 g0이지 자 됐어 g0하고 g1을 한번 구해볼게요 g0이 몇이냐면 f0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f'0 요렇게 1을 넣어보시면 f1에다가 1 넣으면 0이지 요렇게 그럼 이게 이제 0을 넣으면은 지금 0 넣으면 0이라며 이 값은 0인 거고 자 미분해서 0 넣으시면 a가 나와요 여기 미분한 거에다가 0 넣으시면 a 이 값은 마이너스 a잖아 그 다음에 얘는 1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f1 1을 한번 넣어주시면 a 플러스 2네 요렇게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그 사이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우리가 막 사이값 정리? 막 이런 거 배우잖아 양쪽에 그 구간에 있는 그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면 이 열린 구간에서 그 사이에 적어도 연속일 때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 이런 거 배우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는 음수라고 생각을 하고 a 플러스는 양수면 이 사이에 무조건 이렇게 근을 갖는다고 근데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안 써있죠 문제에 여기 안 써있고 a와 b는 상수이다까지밖에 안 나와 그죠 실질적으로 이 ㄴ 보기에서는 a가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1인 거니까 그건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값이 g0과 g1의 값이 둘 다 이렇게 1, 1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거나 뭐 이 아래에서 알아서 지나면은 이 구간 사이에서 식은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 x축을 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네 그때 갔다가 다르네 a 값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ㄷ을 긋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버리면은 이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애매하게 나온 거죠 근데 이 문제의 특성상 방금 여기 기억에서 g를 h'x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gx가 0이 된다라는 것을 넣어서 h'x가 0이 되는 점이 이 사이에 있니?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방금 사이값 정리로 이게 안 됐잖아 잘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냐면 이 h 이게 원함수 있지 미분되기 전 이렇게 그 함수의 함수값 0일 때와 1일 때를 한번 볼게요 0을 한번 넣어보시면 자 h0은 뭐죠? 여기다 0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f0이거든 마이너스 f0은 0이잖아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ㄷ에서 그 다음에 h1은 0이죠 이렇게 그럼 끝났어 봐봐요 h에다가 0을 넣은 값도 0이고 1을 넣은 값도 0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그 사이에서 미분에서 0되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는 거야 무조건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이게 바로 롤의 정리죠 여러분 어?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아시죠 여러분? 여기 기록이 지금 0이잖아 그럼 적어도 가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간에 출발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함수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가는데 얘가 지금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니까 4차함수니까 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이게 여기 뚫고 내려오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어쨌든 여기서 출발했으면 여기로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무조건 어떤 형태든 0되는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지 얘가 무조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그럼 디귿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역, 니은에 다 맞아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우리 평가원 문제에서 보통 기역, 니은, 디귿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일반적이 90, 한 99%? 이 정도는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역 가지고 니은을 푼다거나 니은 가지고 디귿을 푼다거나 또는 기역 가지고 디귿 푼다거나 기니 가지고 디귿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통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고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역, 니은이 문제를 풀 때에는 아시겠죠?